그 이단부 안에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앞으로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부산 앞바다로 가보겠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150발 이상을 장착한 미국 핵 추진 잠수함 미시건함이 오늘 부산항해에 들어왔습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그러니까 전략 핵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시킬 수 있다는 이른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는 차원입니다.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급 핵 추진 순항 유도탄 잠수함 미시건함이 6월 16일 금요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올해 4월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제거한다는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수부대를 탄 핵 잠수함이 오늘 오전에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길이가 170m, 폭이 12m라는데 사실 제가 말을 언급하고 화면으로 봐도 얼마나 큰지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하이오급 잠수함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이게 1981년부터 미국이 SSBN이라고 하는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것, 지금 SSGN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탄도미사일을 원래 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8척 정도를 만들었는데 2002년부터 그중에 노후화된 것들을 순항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것 말고 순항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걸로 개조를 한 4척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미시건함인데 이번에 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순항미사일을 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91년도 우리 걸프전 때 그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토마호쿠 미사일이. 한 200발 넘는 토마호쿠 미사일이 그때 이제 이라크를 초토화시켰는데 그중에 한 12발 정도가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전 능력이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 30년 전부터. 걸프전에서. 그렇죠. 이제 이게 한반도 가까이 왔다. 그렇다면 유사시 북한을 직접 순항미사일로 초토화시킬 수 있고 또 여기에 특수부대가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좀 가장 민감해하는 참수작전을 실제 수행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부대를 탑재하고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현시효과라고 합니다.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력적인 압박감,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전력이 전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다시 볼게요. 아까 실전 배치까지 걸프전이 됐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오아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이 오늘 오전에 부산 입항을 한 건데요.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아까 정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특수부대를 탔는데 이미 특수부대가 타 있는 잠수함. 빈라덴을 사살한 경험까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빈라덴을 사살할 때 그때 참 작전 자체가 보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의 월홈에 앉아서 직접 지휘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이제 아마 헬기 두 대가 동원돼서 직접 빈라덴을 사살하는 그런 작전을 펼친 것인데 그러니까 최정의 요원들이죠. 이제 직접 적지에 들어가서 참수 작전을 전개하는 부대인데 왜 이제 북한이 이 핵 잠수함에 대해서 두려워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고 북한이 또 이걸 알지를 못합니다. 이 핵 잠수함이 들어오면 이게 한 번 들어가면 6개월 정도 자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또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이게 깊숙이 북한 내부로 침투를 해서 작전을 펼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부대가 함께 참수 작전을 할 수 있는 부대가 이 잠수함에 직접 타서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김정은에게 경고의 어떤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SSBN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북한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6개월 정도 잠항도 가능하고 토마호쿠 미사일 150발을 장착하고 있는데 이게 사정거리가 2500km 된다니까 어마어마한 사정거리고 투수 작전 임무도 가능하고.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군도 꽤 잠수함, 이런 잠수함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이 미시건함과 우리의 잠수함을 좀 단순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이게 좀 단순 비교하기가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이건 핵 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이제 전력을 구사하는 잠수함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이상 이렇게 잠항을 하면서 계속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반영구적인 핵 추진 잠수함 엔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까지는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못 타고 있죠. 이게 우리가 기술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어쨌든 규범적인 체계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건데 우리는 1200톤급, 1800톤급, 3000톤급까지 이제 지금 잠수함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3000톤급 지금 나오는 도산 안창호함이 3000톤급 시리즈로 지금 계속 이제 착착 해군의 인도가 되고 있는데요. 잠수함 그 조함 능력이나 작전 능력 자체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포시픽 훈련 같은 것들을 할 때 사실 옛날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모의 훈련을 할 때 도산 안창호함이 나오기 이전부터도 1800톤급 잠수함을 가지고도 모의 훈련에서 하와이 정도까지 이제 모르게 잠항을 해서 적 진지를 타격하고 하는 것들에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잠수함 작전 능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난데 아직 이제 미국과 비교할 만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는 아직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그걸 장착할 하드웨어 자체를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 하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같이 연합 작전을 펼치면서 협조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부산항 입항 미시건함의 이 얘기는 핵심 내용은 결국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 있었던 워싱턴산언 언제든 핵 잠수함이 한반도에 올 수 있다 이 이행 차원이다. 북한이 느낄 압박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전번주에 미국 워싱턴을 일주일 동안 방문하고 왔는데요. 이제 좀 더 많은 전략 자산들이 계속해서 한반도 주변에 갈 거다. 그러니까 한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 전문가들이 했는데 북한으로서는 이 비오시비 같은 건 하도 많이 나왔댔고 뭐 어떻게 보면 비오시비는 북한 레이더로도 잡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전략폭격기 전략폭격기 그런데 잠수함은 정말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거든요. 남포 앞바다에 왔는지 원산 앞바다에 와 있는지 거기다가 지금 154발의 순항미사일을 쏠 수 있는데 순항미사일은 거의 그냥 뭐 몇십 센치 오차 차이로 타격을 하는 그런 정밀 무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네이비실의 대부그룹이라는 네이비팀 6가 있습니다. 6팀. 미 해군에. 미 해군 네이버실에 해군특공대에 6팀이 대부그룹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오사마빈라덴을 제거한 팀입니다. 가장 정의 중에서도 정의 팀이 6팀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미시가노에 저 6팀이 타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보면 잠수함이 어디로 와서 기동하고 있는지 저 잠수함에 탄 특공대가 잠수정을 타고 어디로 들어와서 어떻게 행동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사실은 어디 가서 숨을 수밖에 없는 저 배가 와 있는 동안은 어쨌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서해 바다, 부산 앞바다 꽤 긴박했던 외교안부 소식. 저희가 천마라고 쓰여진 북한의 우주발사체 2단부 인양 얘기까지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